안녕하세요. 또독당고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시연을 보여주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엠마누엘 레데스마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앞뒤로 교차하는 레보트 동작을 해볼게요. 이제 레보트 동작을 진행할게요. 또독당고는 탱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구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독당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